현재월 요일, 나는 올해 세 나라를 방문했다. I had visited three countries before I turned twenty. 현재월 요일, 그녀는 일본에 여러 번 다녀왔다. She has traveled to Japan multiple times. 과거 알뇨이, 그녀는 오빠보다 먼저 일본을 여행했다. She had traveled to Japan before her brother did. She had traveled to Japan before her brother did. 현재월 요일, 그들은 그랜드 캐니언에 가본 적이 없다. 과거 알뇨 3. 그들은 작년까지 그랜드 캐니언에 가본 적이 없었다. They had never been to the Grand Canyon until last year. 현재월 요일, 우리는 이 도시에 5년 동안 살고 있다. 과거 알뇨 4. 우리는 이사가기 전에 그 도시에 5년 동안 살았다. 현재월 요일, 그는 2010년부터 교사로 일하고 있다. 과거 알뇨 4. 그는 작가가 되기 전에 교사로 일했다. He had worked as a teacher before becoming a writer. He had worked as a teacher before becoming a writer. He had worked as a teacher before becoming a writer. 현재월 요일, 나는 올해 세 나라를 방문했다. 과거 알뇨 1. 나는 스무살이 되기 전에 세 나라를 방문했다. 현재월 요일, 그녀는 일본에 여러 번 다녀왔다. She has traveled to Japan multiple times. 과거 알뇨 2. 그녀는 오빠보다 먼저 일본을 여행했다. 현재월 요일, 그들은 그랜드 캐니언에 가본 적이 없다. 현재월 요일, 그들은 그랜드 캐니언에 가본 적이 없다. 과거 알뇨 3. 그들은 작년까지 그랜드 캐니언에 가본 적이 없었다. They had never been to the grand canyon until last year. 현재월 요일, 우리는 이 도시에 5년 동안 살고 있다. 과거 알뇨 4. 우리는 이사가기 전에 그 도시에 5년 동안 살았다. 현재월 요일, 그는 2010년부터 교사로 일하고 있다. 현재월 요일, 그는 2010년부터 교사로 일하고 있다. 과거 알뇨 4. 그는 작가가 되기 전에 교사로 일했다. 과거 알뇨 4. 그는 작가가 되기 전에 교사로 일했다. 아직 다른 증가심으로 일하고 있다. 모든 작가 оlen Judith과 박정희. 후 준образ을 한 이 분야! 감사합니다.